회를 뜨라고 가져갔다 아 잡아와서? 어 그러면 병훈이한테 전화해보세요? 가능한지 물어봐야겠어 웬만한... 병훈아 너 우리 가게에서 회 팔 수 있어? 회요? 어 근데 잡는 게 가자미인데 가자미는... 회뜨기가 그럴 텐데? 왜 회뜨기가 그래? 가자미... 가자미는 어려워, 어려워 손바닥만 깻잎만 해, 깻잎이야 응 세꼬시를 하든가 아 세꼬시를 해야지 그럼 네가 할 수 있어, 셰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되겠지, 뭐 어? 해본 적 없다고? 술 많이 취한 사람들 주면 돼 아니야 여기 계속 대게 라면만 있기때문에 그런 새로운 신메뉴가 나오면 좀 약간 새로운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그래 근데 너 그렇게 호원장담했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해? 오늘 나간 사람도 막 30km씩 잡았대요 뭐 낚시한 사람도 맨날 그렇지만 맨날 내 얘기야 뭐 도시험문만 봐도 맨날 그렇지만 뭐 알겠어? 그러면 기대하고 있을게 저기 조수 하나 데리고 와 저기 조수 하나 데리고 와 좋지 일 잘하네 일 잘하네 잘 봤습니다 아 그게 그림, 생각한대로 그림이 나오면 여기 세팅은 좋은데 기가 막힐 수 없는거 기가 막힐 수 없는거 기가 막힐 수 없는거 기가 막힐 수 없는거 그래, 왜냐면 나무도마에 땅에가지고 왜냐면 이 공간을 병훈이 형이 이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기가 막히지 그러면 난 여기서 이거를 불조리를 하면 된다고 아니 완전 다른 집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점심에만 버텨리면 내일 박병원이 그걸 해결하면 돼 그렇죠 나도 아니고 솔직히 점심에 그러면 라면이랑 라면이랑 공깃밥이랑 짜파구리랑 하면 되잖아 짜파구리는 2인 이상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짝수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너 라면도 할거야? 라면 해야되지 않아요? 라면도 해야지 해봐라 그거 안된다 너 만약에 이거 봐라? 라면 하나, 짬바구리 하나 짜, 짜장나마 하나 그럼 어떻게 할거야? 설득해야지 뭐라고 이러면 설득해야지 아니 근데 야 이게 안되나? 이게 사실은 나는 감이 없지, 해봐 그러니까 얘 말 이 정도로 들으면 얘 사실 나는 말 듣거든 나는 계란말이 하고 저거 하는데 아주 아니 아니 어제랑 그제는 날씨 그렇게 좋았다는데 인성이 아직 날찌를 기가 막히게 잡았네 형이 분명히 편안하게 오라 인성이? 편하게 왔는데 안 편하네 춥고 배고프고 배 타고 날씨만 좋으면 낚시패 타고 나가면 진짜 재밌는데 와, 선배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혁아 조혁아 내일 선배네 시간 좀 내줘 하하하하 참 알았어 어때 심장이 쿵쾅되지 안 시선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 시선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밀수가 나갈 수 있겠냐, 이거 흐흐흐 그냥 몇 번 넘어지는데 넘어지겠다 그쵸 나가면은 무조건 움직일 때 내가 손을 잡을 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넘어진다니까 따뜻한 커피 먹기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3잔이랑요 그리고 베이컨 에그 맥머핀 반품으로 4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추울 텐데 아유, 형님 아유, 형님 손님을 이렇게 춥고 눈 오고 비 오는 날 그러게 그럼 갈게 바로 쌓아 바로 쌓아 아무도 안 잡아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인정이 없어 조 사장님 아유 그 선생님들 아침 안 드셨을까 봐 준비했어 따스한 커피랑 햄버거는 먹어야지 햄버거는 먹어야지 햄버거는 먹어야지 아유 음, 따뜻하다 근데 오늘 뭐 할 수 있겠어? 지금 나간 배들은 잡았대 잡았대? 오히려 왔대 가자미 가자미하고 아니 형 응? 지금 우리가 거기다 붙여놨어 다 붙여놨어 몇 마리를 잡았는지 실시간으로 올려야 돼 아, 진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하고 못 잡더라고 아, 가자미 잡아 진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 형, 진짜 잡아야 돼 내 계획은 형이 단독으로 셰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야 요리를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회를 뜨는 거죠 거기서 아, 진짜? 어 잡고 얘기하자 잡고 잡고 잡을 수 있어? 응 너 멀미하냐? 나 하지 어떡하냐? 오늘 파도 쎄 그때도 우리 둘이 여행 왔을 때 또 멀미 살짝 했지? 난 멀미는 안 했고 어지러움 쪽이 와서 나같이 어지러움 쪽이 멀미인데? 오바이트는 안 했다고 아 그때 기억나지 너베 샀지? 우리 둘이 여행 와서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지?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이렇게 갈고 있어 그때도 못 잡았어요? 의외로 지옥이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많을 거야 맞아 근데 형, 분명히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 응 지금은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만 몸을 편하게 하자고 좋지 어, 오케이 근데 나가면 몸은 몸도 불편할 거야 따뜻한 거 먹을 거 좋다 응 미국 사람 같아 동에서 조심해, 라인 미끄러지나? 미끄럽지, 조심해 조심해 나한테 멀어져 비 계속 온다 비만 하나도 좋은데 배가 엄청 크네요 약간 안시성 때 포지션이랑 비슷하다 빰빰빰빰빰빰 아, 우리 안시성 때 아, 우리 안시성 때 고생 많았는데 오늘도 고생하네 고성만 오면 고생한다 그때의 주역이랑 지금의 주역이랑 엄청난 차이지 그 이후로 상이랑 상은 얘가 다 쓸어 아닙니다 담고 최고의 배우가 되었지, 진짜 다 형들 덕분이죠 야, 이게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 고맙다 가자 다 됐어요? 있어, 가자 정훈아, 출발하자 가자 배군들 준비됐나? Are you ready? 배군들 꺾어봐야 돼 여기서 꺾어봐 여기서 꺾어봐 파도가 좀 치네 너울이 있네 왜 이렇게 5맨 стрель다 어깨 5맨 стрель다 어떻게 가요 와, 하필 오늘 왜 이러냐? 세네. 세네. 형, 큰일 났다, 인성. 벌써 울렁거리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은 거죠, 형? 괜찮지? 괜찮지? 그냥 이거 벗어나면 괜찮아요. 파도가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멍마다가 주위보라서 아마 굵은 파도 한 번씩 들어올 거예요. 와, 진짜 심하다. 야, 오늘 형 탄 사람들은 죽겠다, 죽어. 파도가 너무 심한데요? 아니, 우리 이거 극한직업 아니잖아. 그냥 뭐 슈퍼 와서 뭐 이렇게 요리 먹고 집에 간다고 듣지 않았는데? 저도요. 거의 뭐 밀항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지금. 혹시 우리 팔려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꽉 잡으세요. 야, 이게 지금 콜라보를 해서 나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까 봐 진짜 걱정되네요. 아, 큰일 났네. 오늘 몇 마리 예상해요, 형은? 나는 50개 잡지. 50개? 아니, 걱정인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을까 봐 그래. 금방 잡아, 50개. 우리는 잘 못 타니까. 이거는 물었다 그러면 일단 4, 5마리 그냥 한꺼번에 물어. 아, 그래요? 줄, 둘 가지 채비야. 여러 가지 바늘 달려서 한 번에 막 열 마리도 올라오고. 가들이 막 여러 개 떠서.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야. 근데 잘 나올 때 그냥 떨어지자마자 10개 다 물어. 아, 또 퍼풍 많아. 형, 뭐 빠져나? 가자맨을. 아, 어떻게 떨어지자 마자부터. 떨어지기 전에 뭔데? 아이고. 아이고. 막 튀어 올라? 애들이 떨어지는 걸 막 쳐. 땅에 닿기도 전에. 근데 형 잡는 거 못 봤잖아. 한 번도 못 봤어. 큰일이고. 어쩐지 이게 태가 다르네. 정말 다르더라, 너. 쉴 때 저 형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거든요. 난리 났겠네. 마스크를 다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손님들이 뭐한테 자꾸 박보영 씨 닮았다고. 박보영 씨. 야, 너 전화번호 좀 많이 받았겠는데? 그치? 야, 목소리를 내면 알지 그걸 왜 몰라. 막 목소리를 내면 알아서 카운터를 처음에 보다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부가 맨날 이렇게 같이 썼기 때문에. 네, 알고 계셔서. 그리고 거의 저는 막 얼음 담고 설거지하고 이런 제일 안쪽에다가. 아, 너가 그러면 설거지가 기계처럼 했거든, 설거지를. 아, 기계처럼 하더라고. 오오오오오오. 아니 왜 그래 진짜. 저는 예전에 밥찌개가 막 뭐가 막 들어와요. 너무 어려운 음료가. 그러면 이제 하나 하고 티 안나게 계속. 맞아. 봐야 돼, 근데. 정말 봐야되. 저도 화투니까 화 진짜 많이 내시고. 아, 화 두네. 그럼 욕도 먹었어? 그리고 제가. 너 욕 먹었어? 담아드릴까요? 어디야? 가만 안 둬 수원 근데 그건 제가 보습보습 그런 거니까 오빠 아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담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담아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담아드리겠습니다 오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담아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지 지혜다 지혜 근데 그런 사람은 오늘 그날 기분이 나쁜 거야 안 좋으시니까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맘대로 그럴 수 있어 그렇게는 아직 안 어차피 그분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아 진짜 기다리시겠지? 여긴가? 여긴가?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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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용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 손님인 줄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야 내 카드 내가 가지고 그렇게 보고 치는 거 지상한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 야 지상은 그렇게 지상한 게 아니지 고용이 너무 좋은데 고용씨랑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죠? 네 그냥 사적으로 친해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고용이 너를 하시네 잘 될 거야 한 번만 믿어줘 고용아 인사해 여기 막걸리 회사 사장님 사장님 어저께 10병 드시고 하셨어 아니 고용이 모르고 저번에 오늘 첫 알바생입니다 우리 알바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슈퍼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이리 와봐 뒷마당 뒷마당에 우와 여기 여기서 앉아있는구나 먹태 팔아야 돼서 먹태 두들기는 거예요? 우와 이거 이거 곶감인가 봐 몇 개 없어?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오우 이거 좋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먹을만한 거야? 우와 맛있어요 확실해? 네 전 시골 출신이라서 정겹네요 엄청 예쁘지 지금 네 고강도 맛있다 진짜 저기 북한강 쪽 진짜 예쁘던데 진짜 예쁘던데 식사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동네분들이 응 야 이게 진짜 네가 이제 오늘 와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오늘 와서 카운터 카운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난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또 일단 맞으니까 카드 하는 거부터 대화해야지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근데 카드 하는 건 괜찮은데 어머 아 이렇게 갑자기요 아 가격표 보고 계산 두들기는 거부터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공주 아까 천 다 얼마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막 찾아봐 이게 없잖아 또 있는 것도 있어 오래 걸려요? 아 죄송해 저 지금 버스 오는데 어떡하죠? 아 어떡해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전통 과자 전병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코너로 가 아이스크림 코너 어딨어 아이스크림 코너 여기 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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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뭐 사왔어? 이거 비앙코 비앙코 1500원 하고 돼지바 이거 빠니까 1,000원 할게요 아 뭔 소리 돼지바 쭈쭈바가 1,000원이지 큰일 나실 분이네 이게 사냥이랑 쭈쭈바가 1,000원이고 이거 반은 800원 그럼 다 앞에서 1,8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 빨리 결제해 드릴게요 이거를 넣고 1,800원 1,800원 그렇지 1,800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죄송한데요 이거 안 살래요 취소 취소해 주세요 취소할래 이거 가요? 네 취소해 주세요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전 카드 넣고 어 그리고 아까 얼마 눌렀어? 판매 금액 아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지 아니지 취소를 누르는 거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에 취소를 먼저 누르는 거네 그런 다음이지 이걸로 하죠 어? 취소되었습니다 뭐 한 다음에 눌렀어? 이렇게 하면 취소됐어요 오 너 취소해 봤구나 아 저 이거 큰 거는 할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건 안 해봤어 오 해봤구나 됐어 됐어 야 좋아 넌 딱이에요 여기가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오 좋아 이것만 그래 이것만 하면 돼 주머니가 아 주머니 있다 주머니가 있지 목이 좀 긴가? 그 정도지 줄이는 게 없네 여기서 줄여야 되네 다 묶어주세요 머리 좀 빼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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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다 목 졸릴 수 있다 일단 크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두껍다 가지 미안한데 죽어줘야겠어 다시